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도 이스라엘 내각은 당연히 보복해야 된다 이걸 그냥 당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공격당한 지 이틀 만에 원래는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마도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참아라 막 이렇게 뜯어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베냐민 네타냐고 총리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도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예정된 수순이죠 그렇죠 완전 또 재방송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하겠다가 박위병 정부가 전화 거니까 간츠, 청백당 대표, 갈란트 국방장관, 아이젠코트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내각 핵심 멤버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반격이 아니면 반대라고 얘기했고 또 총리 벤그리브 우파 연정 인사들은 이사회 단독 공격 불사로 분열됐어요 결국에는 네타냐고가 중재를 해서 전시내각 확전방지와 고통성 보복을 이렇게 땅구리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상은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언론지에 다 나왔고요 그럼 아무리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전면전으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고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물론 하마스도 많이 지리멸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도 소집됐겠다 뭐 지금 총구에 총알도 지금 불붙기 시작했겠다 이럴 때 그냥 아예 그냥 이란을 향해서 싹 그냥 전면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조현영 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반격할 수 있는 일단 공격 면허는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이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확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자지구와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이란을 공격하는 게 낫다 어느 쪽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튼야후 총리가 지금 약간 좀 축제분위인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래요 오면서 이제 매체를 보니까 어 뭐 좀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좋은 고맙지만 공격, 보복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이란이 지금 이란이 불안해요 언제 때릴지 모르거든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는데 지금 계속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이란 입장에서 이란 입장에서 근데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즐기고 있죠 지금 그런 게 한 면이 있는데 그 아까 워스윗저널이 이제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어떤 방법론으로 때릴까 근데 이란의 대리세력, 이란의 수족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고통스러운 보복과 영리한 대응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하느냐 그럼 헤즈볼라를 공격하려면 군 편성을 다시 다 바꿔서 북쪽으로 올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저기 이스라엘, 이란 본토 타격은 또 미국 때문에 협조가 아직 안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현재 라파공세는 0기 상태이지만 이미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제 80% 제거가 돼 있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하마스 대대가 있으니까 이걸 선멸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든과 딜을 하는 것이죠 네트리아우 총리가 이란 보복을 장기 과제로 넘기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하마스는 나한테 좀 다오, 라파공세를 로 이제 외교적 협상을 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도대체 이란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거 되게 왜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계속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면 이란 보복은 좀 이게 뭐 본인 말대로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인 하마스 정도는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네트리아우 총리가 이거 갖고 외교적인 삽박 싸움을 할 거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란 발, 이란에서 공격해 준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창을 제공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좀 삭막해 보이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좀 약간 순통, 전략적인 순통이 튀어진 결과라고 해서 아마 하마스 라파 공세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네타냐후의 외교 전략 참모로 들어가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저기 네타냐후 총리는 그 시간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쨌든 연락 와도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투데이 해야 됩니다 그냥 기부려를 못해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반격하고 싶어도 현재 그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네타냐후의 좀 반대 성향의 매체라고 보여지죠 극적까지는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네타냐후 우파 연장이랑 반대되는 성향의 채널 13 뉴스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복이 66% 찬성 25% 반대고요 9%는 모르겠다 여기서 지금 당장 보복해 된다고 29% 그다음에 차후에 보복해 된다고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 이상이 이제 당 보복을 찬성하고 있는 성부이고 재미있는 게 채널 14인데 약간 좀 보수성향 중도 보수성향의 매체에서는 이란 공격 실시 후 첫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파 연장의 강보합세 흐름은 계속 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라피스 전 총리에 속한 예시아티디당 지지율은 좀 폭락 기조에 있어요 총선 가산대결 여론조사에서 가장 최근 나온 거죠 이게 이란 공격 직후에 나온 거니까 26석으로 2주 전에 22석으로 리쿠당 상승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간축 국방장관이 소속된 1100당 22석으로 똑같고요 그다음에 라피드가 소속된 야권 예시아티디당은 11석으로 지금 계속 바닥을 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당장 청선을 치르면 좌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해보니까 우익 정파가 58석, 좌익 정파가 52석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음 정파나 10석이라고 해서 우파 연장의 지지세가 굉장히 견고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공격을 한 번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요 계속 그리고 총리적 검토 조사에서도 네티니아오 간치 양자대결에서는 42 대 36%로 압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 둘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네티니아오 라피드 양자대결에서는 차이가 더 나합니다 44% 대 28%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요 거의 그리고 둘 다 부적격적으로 한 게 28%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우파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이의 혐오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무력 전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고 요번에도 이제 대량 응진보복에서 이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정치적인 모습도 분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쟁 여론이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렇게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공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격을 해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일부러 갈라놓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정치권은 분열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사법개혁 할 때는 왜 반대하는 거지? 과연 이게 국민들도 오락가락 했는데 이번에는 명지가 계속 드러나니까 야권 세력은 바이든 국무부의 지령을 받는다는 게 국민들한테 팽배하게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분열된 건 상수가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 국민대 정선은 굉장히 더욱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마스 제거부터 원점 타격 이란 원점 타격까지 다 이제 찬성 기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뭐 사법개혁 이런 건 정치적인 이슈지만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는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좋다 스포츠 스포츠